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흔히 말하는 빠떼리라고 하죠. 빠떼리, 빠떼리 아닙니다. 빠떼리 아닙니다. 어떻게 씁니까? 배터리 라고 씁니다. 배러리, 더 굴려서 배러리 아닙니다. 터로 써야 됩니다. 티니까 배터리 라고 하는거죠. 배터리 라고 하는거죠. 사랑의 배터리 다 틀린 말이죠. 배터리 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배터리 홍준경의 사랑의 배터리 틀린 말입니다. 사랑의 배터리 라고 써야 되죠. 야구에서도 보면 짝을 이루는 투수와 포수를 뭐라고 합니까? 배터리 라고 그래요. 만약에 배터리가 많으면 야구에서 배터리 라고 하지. 왜 배터리 라고 표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배터리가 맞다. 배러리 아니다. 배터리 라고 쓰기 싫으면 아예 영어로 쓰던지 아니면 아예 건전지 라고 쓰면 되죠. 건전지. 그쵸? 헷갈리면 아는걸로 쓰면 되는거에요. 아뇨.